서로 바람피는 것도 보인다? 잇! 다 보이지? 그거지 뭐.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 있고. 맞죠? 이게 좀 습관성이라고 봐요. 사실 이 얘기는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답은 해야 돼서 제가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불륜 문제를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있죠. 많죠. 많고 사실 답하기가 저는 혼자 점사를 보는데 부부끼리 와가지고 뭔가 사업이든 금전적인 거 물어볼 때는 앉혀놓는 경우 있어요. 남남끼리는 안 되지만 부부간에 앉아서 얘기할 때는 두 분은 같이 앉거든.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같이 점사 보는 제자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가 이제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바람피는 사람들 부부지간에 앉아가지고 서로 바람피는 것도 보인다. 다른 인연이 있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가정 문제 안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데 바람피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분들 되게 보면 어릴 때 있죠. 사랑을 못 받고 자라시는 분들 되게 많아. 애정결핍이라 하죠. 대체로 보면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세요. 늘 고독을 누군가에게 채우려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바람을 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뭔가가 색정, 색용, 육정이 강하신 분들이 우리 남자들은 우리 옛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어떤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남자들은 씨를 뿌리려는 습성이 있대요. 여자들은 씨를 받으려는 습성이 있대. 이 습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만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런 것처럼 우리 바람피는 사람의 특징은 외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잘생긴 분들 있죠. 되게 핸섬하게 생기신 분은 의외로 바람 안 펴. 워낙 좀 깔끔하시고 자기가 잘난 것도 아시고 워낙 까칠하시고 조금 하나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잘생긴 분들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또 뭐가 있냐면 호불호 날린 얼굴들 있잖아. 왠지 저분 봤을 때 뭔가가 잘생기지는 않아. 근데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잘생기지도 않고 뭔가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 바람기가 많고 또 뭐가 있냐면 말이 없으신 분들 있죠. 눈빛으로 뭔가를 말을 하시는 분들. 말이 많으신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양기를 말로 다 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 없고 눈으로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래. 그래서 운명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지. 그거 하고 그리고 우리 띠로 보자면 개띠하고 용띠, 양띠들이 이 끼를 많이 부리시거든. 이 끼를 많이 발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붓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 개띠, 용띠, 양띠분들한테 주변에 보면 여자들이 그분들한테 모성애를 조금 느끼셔. 그런 게 있습니다. 특징 또 말하자면 우리 바람은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 시각 없는 사람은 바람 피울 시간이 없어. 경제적으로도 조금 괜찮아야 되거든. 보면 돈이 좀 많고 특히 여자분들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조금 이 요인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사주 이런 거랑 사주 팔자랑은 크게 상관이 없나요? 사주 팔자, 팔자는 모르겠고 팔주는 내가 바뀐다고 했죠.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팔자는 바뀌는 건데 사주 속에서도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기 있는 사주가 있어요. 보통 바람 피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사주가 세요. 우리 센 사람들이 보면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뭔가를 지겨워하시는 분들 많아.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야. 사고도 빨리 지겨워하신단 말이야. 그럼 새 거를 또 사잖아. 그런 것처럼 사주에도 충분히 바람기는 볼 수 있어요. 진짜 머리를 잘 못해. 넘어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